명령창에서 IP 주소 조회하기 인터넷이 되는 환경에서 명령창에서 특정 IP 주소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시작 메뉴에서 CMD를 실행합니다. 조회 대상 서버가 도메인이면 화면에 보이는 형식의 픽 명령어로 IP를 확인합니다. 여기서는 OpenAI 서버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IP가 보입니다. 이제 IP를 조회하기 위해서 화면에 보이는 형식으로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명령어 마지막 슬래시 뒤에 IP를 넣고 실행하면 됩니다. IP 주소에 대한 정보가 보입니다. 영상에 나온 명령어는 아래 설명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명령창에서 IP 주소를 조회하는 방법이었습니다.